오늘 살펴볼 뉴스입니다. 연간 100조 원의 중국 저작권 시장 관문이 열렸다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시장에서 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뉴스는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앞서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라이온 투자 분들께서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꿈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중국 저작권 시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고 여부는 중국 정부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IP,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인정을 해서 이 지적재산권의 위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TV 프로들 중에서 해외 나가서 식당 차려가지고 한식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이 일단은 히트를 치게 되니까 중국에서 바로 따라하고 심지어는 거기 나왔던 출연진들도 우리나라 배우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만들지 않나. 여행 부분에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면 중국에서 계속 뺏겨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그 부분도 중국에서 그대로 1탄, 2탄까지 그냥 뺏기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보호가 일단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사실 중국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게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에다가 판호라고 하는 부분을 신청을 해야 돼요. 판매 허가. 네. 판매 허가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신청을 하면 중국 정부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게임하고 똑같은 게임을 중국 업체가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게임 업체가 그 게임과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 부분에 일단 접어들면 그때 판매 허가, 판호를 일단 개방을 해주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당연히 거기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일단 IP가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중국 쪽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중에서 대표적인 음원 보호 있지 않습니까? 이 음원 보호 얘기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SM의 주가가 2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보호되고 난 다음에 SM 주가는 거의 3배 가까이 일단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지금 부분에서도 그런 종목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돼서요. 먼저 중국의 지적재산권 IP 등록은 먼저 게임업체들이 먼저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메이드라든지 웹젠 같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나라 2,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뮤를 일단은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드라마 관련된 소위 말해서 CJ E&M이 됐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든 아니면 초록뱅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음원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복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JYP 엔터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웹툰 IP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중국이 진출을 하고 있거나 혹은 예전에 중국이 뺏겨서 손해를 받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지적재산권,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미국이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반대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임업종 엔터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장시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도 사실은 최근에 한국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드라마 열풍은 굉장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리어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외의 드라마 제작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경쟁력을 굉장히 갖추었다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때 더군다나 넷플릭스라는 거대 공룡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드라마 제작 업체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초록뱀이라든지 관련 업체들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